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한가지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극소수의 인물들이 사의로 부정선거를 광범위하게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대통령의 퇴임 안보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매사를 추진하고 나서 어떻게 퇴임 안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원초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 나서 대통령 퇴임 안보가 지켜진 사례는 없습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엄청난 비리와 불법과 무리수가 누적되면 민심이 덜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심이 덜고 일어나면 퇴임 뭐 이후 운운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설령 완벽한 존치를 통해 가지고 퇴임 안보 조치를 마련해 뒀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덜고 그러면 세상이 금세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퇴임 안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허물어져 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치 공작에 능한 그들이라도 세상의 아주 간단한 지혜를 너무 몰라도 모른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날 조선일부의 강청석 칼럼은 민심을 잃어버리면 공수처 10개 만들어도 폐인 대통령을 못 지킨다는 그런 너무나 맹벽한 불문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역사적 진실을 닮은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추려서 저의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석 논술고문 주장입니다. 민심은 대통령의 갑옷이다. 그게 사라지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일 뿐이다. 죄임 중에는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만들어주고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민심이다. 퇴임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면 이 정권이 살아서는 감옥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말라면서 20년 이상 진영을 선고하고 발벗고 잘 수 있었겠는가. 민심을 잃으면 대검찰청구의 공수처를 10개 20개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짓이다. 관례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입니다. 당신들이 민심을 잃으면 대검찰청구의 공수처를 10개 20개 30개 100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관례대로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당신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천석 논술고문의 주장입니다. 옳은 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섬기는 일, 합법적인 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일을 하면 민심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그 민심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오를 일을 하는데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지 않고 국민을 제가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민심이 당연히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편을 가르고 편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천년등스럽게 하고 참말 찾아내기가 가뭄에 콩나기처럼 돼 있으면 그리고 국민 보기를 가제나 붕어처럼 하면 민심이 폭발하거나 덜 끓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사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배움이 없더라도. 그 이치를 어떻게 당신들은 모르냐? 그거를 강천석 논술고문의 글에서 저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천석 논술고문 주장입니다. 청와대 신복들, 내각과 여당 내에 깔아놓은 복심들, 정부 및 수사기관에 심은 수화들은 민심을 살피라고 월급을 주는 자리다. 돌아왔다가도 떠나고 떠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민심이다. 정책 역시 때론 성공하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 민심에 일휘일비 안겠다는 태도가 어연하게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이 숨이 가빠할 때마다 대통령이 태평성대를 엎드리려 한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이 보는 세상사리하고 보통 시민들이 보는 세상사리가 자꾸 간격이 커지게 되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보고 그 민심이 떠난 배경과 이유를 직시하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 앞에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의 길이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강천석 논술고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권은 똑같은 부동산 실험을 3년 사이에 23번 실시했다. 매번 조건을 달리하면 모를까 실험실의 죄에게도 이런 시험을 했으면 안 된다. 부동산 대책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비서관에 털을 정하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의 내용을 채워 넣었을 것으로 본다. 책임을 물으려면 그들에게 먼저 물어야 된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 편집정 정세가 있다. 그렇다 쳐더라도 어떻게 실험실에서 발부둥치는 개국이 사죄에 핀 박듯이 국민 상대로 퇴연하게 실험을 계속했을까. 등더미는 강력한 손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말고 달리 누가 있겠는가. 대통령이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웬만해서 용서받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수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4.15 총선에서 거대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처에 남긴 오프라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힘을 합쳐서 재검표를 미루고 별짓을 다하더라도 결코 제가 볼 땐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죄목은 역사상 대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나라의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한 겁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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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논술고문의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뽑는 권력과 선거로 뽑지 않는 권력 간에 견제와 균행이 기초가 된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거로 뽑히지 않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배하면 소수는 말살되고 다수 독재가 탄생하게 된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임이다. 심판들이 어느 한 팀에 선수를 가세하면 불공정한 경기가 아니라 축구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사법부가 완전히 문정권에 장악된 상황을 강천석고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독재니 파시점이니 전체주이니 유사전체주이니 그런 이야기가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당신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민주화니 인권이냐 하는 것을 부러지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리는 역행시키려는 것은 성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무리 물이 수를 두드라다 아무리 정치공작을 잘 쓰더라도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한강물을 뒤로 돌릴 수가 있냐의 이야기죠. 한강물과 함께 흘러야지. 다음은 다섯 번째 강천석 논술고문의 또 주장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바보스는 민심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누구 하나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라고 입도 벙긋 못한다. 역사의 보복은 반복과 되풀이다. 운명의 실타리는 결국 이번에도 이렇게 풀려가는 모양이다. 역사의 보복은 반복과 되풀이다 이야기죠. 당신이 문제다 이야기야. 당신이 문제다 이야기야. 당신이 문제다 이야기야.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그럼 나중에 파열음이 났을 때 깨우치든지 하겠죠. 고집불통과 소통불제의 것은 예상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국민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삼건을 장악하고 독재의 완성이 눈앞에 보이는 것일지는 보일지 모르지만 백성은 가재도 아니고 백성은 붕어도 아니고 백성은 개도 더더욱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힘을 알아차리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털어서 자기들끼리 오래오래 해먹겠다는 것을 그냥 용인하고 봐줄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이미 퇴임안전보장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자책과 완성과 승찰과 제대로 된 그런 혁신이 없으면 이미 퇴임안전보장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4.15 총선의 부정입니다.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내가 안 했고 저 친구가 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저 친구가 했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